최근 5년간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공사 중 9건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 두께가 5cm 이상 돼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보고 준공 처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청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노후된 아스팔트를 새로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하려고 발주한 공사는 모두 15건입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12개, 전체 공사비는 총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공사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공사 15건 중에서 9건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110개 샘플을 채취해 적정하게 시공을 했는지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65개가 시공 기준인 5cm보다 얇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준공 기준인 다짐 밀도는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 처리해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공사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 보고 막연하게 시공이 잘 됐으리라 판단한 뒤 준공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업체 말만 믿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은 부실 시공이 확인된 구간의 경우 포트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 4명을 징계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업무 과중과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며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해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습니다. btv뉴스 김민재입니다.